김건희 입장에서는 학력 경력 이력이 모두 조작인데 집도 어쨌든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인데 평범한 집안 출신이 성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김건희 피셜로 왔을 때 나경호는 사학족벌에 남편도 소울대법도 나 부장판사 집이 부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엄청난 학력과 경력 이력을 갖고 있잖아요 본인도 판사 출신이고 이해창이한테 비겁돼서 정의에 입문하고 완전 중진원이고 원내대표까지 지내고 인지도가 제일 높고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일부 언론에서 소울대법대 출신들 윤석열 부부랑 만찬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경호는 어디 학교 나왔어요 물어봤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다 소울대법대 나왔거나 다 방검사 출신이고 다 고관대작 집안들이잖아요 유일하게 이른바 그 자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다고 말할 거고 그 자들이 보기에는 미천하거나 비천한 집안 출신인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출신학교조차도 조작되어 있는 경력도 시원치 않은 계속 뭔가를 조작한 주가조작 의혹이 있고 부동산 투기꾼이고 집안이 또 러브 사업족본 집안이 보기에 너무 웃긴 러브 호텔 출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겨레용 휴게소 사장하고 그랬잖아요 채원순이 가운데 그 고관대작들의 자제들이 모이면서 그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때 김건희가 엄청 기분이 상하고 너무 불쾌했다는 이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여의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면서 김건희가 나경원을 평소에 갖고 있던 컴플렉스에다가 그런 수모와 모욕들이 겹쳐지면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찐핵관도 아니야 나경원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위해창이 발탁했고 친이계였단 말이에요 친이계로 정치에 오랫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핵심 세력에는 선대의 간문했지만 핵심 세력이 윤회관에는 끼지 못했어요 피기가 윤회관으로 계속 기어들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아예 밟아버리자 출마 못하게 제가 당 대통령은 큰일나 하고 윤석열한테 엄청 이야기를 했겠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싫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김건희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쁜 애야 밟아야 돼 배신할 애야 자기 정찰해야 당신 냄득 생겨 당신이 아니지 우리 권력 우리 부부 대통령 냄득 생겨 짓밟아 버려야 돼 그거 아니면 윤석열은 그렇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큰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사표를 또 내셔서 문을 빕니다 하고 사직서를 순해졌다고 말지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해임을 했어 해임을 해가지고 엿을 만들어 버립니까? 기후환경 대사직도 해임하고 그것도 사직서도 안 낸 것도 해임해 버립니까? 그래서 지금 친윤 쪽에서도 그렇지만 윤 대통령도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을 통해서 확실한 뜻을 보여준 거잖아요 나오지 마라 너 아웃이야 아웃이다 친윤계에서는 아웃이다 내가 너 하도 그래도 옛날 꽈우배고 대선 때 돌아다녔고 그런데 취임식에도 초청도 못 받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다만 상임 자리나 총리 같은 건 줄 수는 없고 그냥 이 정도 먹고 떨어져 하고 줬는데 분수를 모르고 주제를 모르고 비상임 자리 두 개 줬는데 덤벼들어? 당대표 하지 마라고 주의를 줬는데 문자로 사회를 표명해? 형식도 불손하게? 사직설되네 그러니까 못나게 하려고 작전을 빙여줘 큰 해장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항상 권력바라기였던 나경원 입장에서는 수양버들 홍준표 표현해 저는 다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평가를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홍준표 표현하면 수양버들 권력바라기 당연히 큰 애정이 있으니 그만 계속해라 그럼 할 줄 알았더니 감히 사표를 써?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역 같은 경우가 있나 하고 아예 해임을 해버리고 징계성 해고를 하고 너는 앞으로 아웃이야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지금 굉장한 탄압과 압박을 보낸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의 SNS를 봐도 그리고 그 뜻을 장제원이 윤석열이 또 체리 따봉 보내면 안 돼 권석열을 장제원한테 보내면 걸리면 안 되잖아요 제2의 이준석 나경원 죽여라 할 수가 없잖아요 장제원 통해서 그 입장이 나온 거죠 그게 나왔다 그러면 나경원 전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나경원은 안 나온다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권력발악이고 수양버들 같은 사람인데 이번에 진짜 그만둬버리지 않아요? 다시?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빌겠습니다 저는 백의정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찐핵관들이 보기에는 그래 다음에 한번 길도 주자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만파에서 뭐가 되겠어요? 바보 몽충이 모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줏대도 없고 신념도 없고 최소한의 결기도 없는 사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온다고 봅니다 방금 저는 TBS 짤짤이 쇼에 신인규 변호사였잖아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연대 대표 100% 나온대요 100% 나온다? 지금 나경원 핵심 세력들은 다 100% 나온다고 장담하고 있어요 나의 관들은 박종희 전 의원도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취재기자들한테 나경원 전 의원 측 인사가 초대하고 있어요 카톡방에 그래서 이게 뭐 수순이죠? 대충 나옵니다 근데 왜 지금 선을 못하냐 해피는 윤석열이 지금 순방 중이잖아요 순방 중에 자기가 출마 선언에서 또 나란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또 대통령의 신녀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걱정하실까 봐 본인이 찌넷간한테 밀려나서 서럽긴 하지만 장전한테 반박했잖아요 2016년대에 진박 간별사 때로 돌아가는 거냐 반박하면서 반박하면서 선거 나온다는 반박하면서 나온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면서 다만 윤석열 김건희한테 더 찍히면 민생경제공구소와 저희들이 고발한 14건의 사건을 가지고 정치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면 작살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두려운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든 안 나오든 지금 이 상황까지 갔는데 그 고발 사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를 할 걸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다시 재수사되는 게 아닌가 저는 재수사를 하거나 안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재수사한다고 협박할 수 있는 거죠 못 나오게 하려고 물 밑에서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장악한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지금 이재명 죽이는 거 다 봤잖아요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이재명 탈탈 터는 거 보면서 공포를 안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조국의 노무현 죽이기에서 조국 죽이기 한명숙 죽이기 이제는 이재명 죽이기 날많아 도대체 쌍마을 김성태가 뭡니까 이재명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100번을 살펴봐도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 저도 나온다는 데 한 표를 걸지만 변수가 하나 있다는 거죠 윤석열 장악한 정치검찰이 검찰 수사 너 제2의 조국 될래? 소법대 팔약본 동기던데? 너 한번 털려볼래? 한마디만 가둬 네 남편 한번 대법관 노리고 있다는 것 같던데 네 남편 그렇게는 안 될걸?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못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은 결정적인 흠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14건에 포함시키지 않은 고발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지난 총선 때 나경원이 중앙대 학력하고 서울대 학력을 허위 기재를 합니다 여러분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널리 안 알려졌지만 그래서 동작선관위가 고발합니다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이건 일부에는 뉴스가 났어요 근데 동작선관위는 당연히 나경원 허위 경력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경원이죠 그걸 벽보에도 붙이고 집집마다 선전물까지 보냈어요 통 큰 강큰 도둑이 되어가지고 거짓말을 두 개를 선거법상 학력 허위는 대부분 당선무효가 될 정도로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렇죠 무겁죠 근데 두 개나 허위 경력으로 판정이 됐어요 동작선관위에서 근데 기소는 누가 서울중앙지원에서 기소는 누가 했는지 아세요? 보좌진을 보좌관을 기소했잖아요 당시 중앙지검 순회부도 반친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나경원이 이건 지 선거고 나경원 선거고 그러니까 허위 경력을 범죄 행위로 해서 이득을 얻는 건 나경원이고 그 다음에 허위 경력과 허위 경력 두 개나 그걸 이런 보좌진들을 알 수도 없잖아요 나경원 자신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증명서도 끊어줘야 되고 그리고 어느 선거 보좌진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학력과 경력을 당사자 확인 없이 씁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박정우 후보님을 모신 앉은 걸 비서실장에 쳐요 물어보죠 제가 이렇게 박정우 하면서 제가 대충 학년은 알잖아요 어느 초, 어느 중, 어느 곳, 어느 데까지는 않아도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개인한테 확인을 해봐야죠 그건 무조건 확인해야 되잖아요 초, 중, 고대까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대충 친한 친구 저도 친한 친구여도 제가 어디 학교 석사였던가 헷갈리잖아요 전공도 헷갈리고 그 다음에 수료를 했는지 석사를 땄는지 박사도 수료했는지 땄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이 경력은 중앙대 고위정책대하고 나온 건 맞는데 이 경력은 선거파서 쓸 수 있는 경력이 아닌지 이것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대는 쓸 수 없는 경력을 썼고 소문대는 과장된 경력을 써서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그런데 나경원이 기소에서 빠지고 보좌관이 매맞는 아이 중세시대의 왕족이 잘못하면 대신해서 시동들을 혼내준 것처럼 매맞는 아이를 등장시키는 그건 누가 그렇게 봐줬겠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아니면 조국 구대탈을 일으키고 조국 사태를 일으키고 검찰개혁을 뒤엎으려고 했던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때 가장 앞장서서 조국을 비난하고 정치검찰을 옹호한 게 누굽니까 나경원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을 보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소에 빼준 겁니다 이 사건만 재수사해도요 저는 부족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사자, 후보 당사자가 허위 경력을 두 개를 썼는데 본인이 빠지고 보좌관이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최춘식이라는 국민의힘 후보가 소상공인연합회장이라는 그 지역 경기 북부에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직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위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허위사실 경력으로 기소가 됐는데 똑같이 최춘식이 나경원 영례를 내서 보좌관이 아 이거 어떻게 하죠 보좌관이 알았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검찰이 뭐라고 반박했냐 하세요 자기 경력이나 학력은 보좌관이 초안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그게 상식적이죠 본인이 확인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최춘식을 기소했습니다 여러분 기사 찾아보십시오 최춘식은 그걸로 벌금을 받습니다 학력 허위 경력 하나로요 그런데 낙연은 두 개예요 낙연은 됐어도 날아갔을 겁니다 기소됐으면요 그래요 자 그러면 그게 변수는 남아있다는 거고 변수 남아있다는 거죠 나오려고 100% 지금 나오려고 왔는데 저도 그래 보는데 검찰 수사 변수가 있다 그리고 남편 변수가 있다 대법관을 노린다는데 너네 부부 둘 다 아주 그냥 쫄딱 망해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경험을 압박받으면 홍준방을 한 것처럼 수양버디에 델칸이 매우 높다